2022 사야 명무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축 1라운드 충격승전 지존대 디펜스원의 후반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3회말에도 황상만 선수가 던지고 타석엔 3번 나쁠 전승훈 선수에 타서 바깥쪽 낮은 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 결과는 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전타석 3롬 폴을 날린 박선호 선수에 타서 바깥쪽 낮은 곳에 원 스트라이크 아 전타자 마지막에 폴로 콜했던 코스가 이번엔 스트라이크로 콜이 됩니다 풀카운트 결국 홀렛을 조그맙니다 나쁠 유명훈 선수에 타서 왜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정말 앙가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주자 완루에 중출 은치원 선수에 타서 히트 한가운데를 밀어쳐 우중간에 떨어지는 우중간을 만들며 주자 두명을 불러들이는 은치원 선수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은치원 선수 대주자 조용혁 선수가 교체되고 지존 팀도 투수를 납풀 안대근 선수로 교체합니다 야구월드, 티그리스, HS펜더스, 풍사파이터스, 디펜스원 등이 참가하는 총상금 1100만원에 양구자연중신대 전국사회의 야구자유가 6월 4일부터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팀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홀렛으로 나가며 부자 만루가 되자 조현상 선수에게 치실을 하는 디펜스원의 감독님입니다 하우 원스트라이크 빠지는 컨브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결과는 루킹삼진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휘어지는 컨브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안대근 투수입니다 여전히 만루의 위기에 프로선출 이영욱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다시 파울이 되고 풀카운트 아! 등 뒤로 빠지는 폭투가 되며 밀어내기 1점을 주고밥니다 계속되는 만루에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를 퍼올렸는데 높이 떠오른 볼이 우풀로 3아웃이 됩니다 6,7,8 조근종, 황상원, 최경태 선수의 순으로 4회출을 시작합니다 배트 안쪽에 밀린 타구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7번 나풀, 황상원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을 밀어치었습니다 우익수가 뒷걸음을 치는데 아! 경계석에 걸려 팔라당 잡빠졌지만 볼을 끝까지 처리하는 집중력을 보여주는 조연상 우익수입니다 8번 최경태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를 밀어쳐 무중안이 됩니다 어? 그런데 2루까지 뜁니다 아! 아쉽게도 아웃이 되고 맙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디펜스원의 외화진입니다 오늘 좋은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수고 선수의 타석으로 4회만을 시작합니다 바깥쪽을 밀어치었는데 좀 짧은데요 쉽지 않은 볼을 끝까지 달려가 중불로 처리하는 조근정 선수입니다 홈런 타자 박선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어우! 디펜스원의 백업 멤버들이 꽤 많습니다 마돈베트에게 주문을 걸고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백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강한 타구의 볼이 좌선한 타가 됩니다 나풀! 윤명근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을 놓쳐! 1루에선 세입이 되고 나풀! 박종관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여유롭게 송구하여 3아웃이 됩니다 5회초 배상철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비껴맞은 볼이 우플로 1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코쿠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가슴이 안고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굳이 됩니다 5회 말 조용혁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날카롭고 가끔 커브에 삼진을 당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김정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127km의 빠른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예의를 갖추는 조윤상 선수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3자범퇴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6회 초 마지막 공격을 유신곤 하풀 김대선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인코스 투심에 원 스트라이크 밖으로 떨어지는 투심에 투 스트라이크 이날 팔뚝이 너무 아파 구속이 안 나와 투심을 던진 건데 싱커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파울 또 파울 결과는 히트! 결국 투심을 받아쳐 우중간에 떨어지는 우중이루타로 오늘 멀티틀 기록하는 유신고에서 야구하는 유신고 나풀 김대선 선수입니다 디펜스원의 투수가 앵그리버드 장용균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충출 김한선 선수의 타석 외야의 높이 튼 볼 언더베이스를 하려 하는데 중견수가 잡아 3루 송구 죽나요? 세입이 됩니다 유신고에서 야구하는 유신고 출신 나풀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주자 1-3루의 프로선출 조근정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유격수가 잡아 이루토스 투아웃 그리고 일루 송구 아 송구 불안에 세입이 되고 한 점을 주고밥니다 괜찮다고 격려하는 전승호 유격수 투아웃에 황성원 선수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하하 메이저리그를 많이 본 강은규 투수 히트! 아 파울이 됩니다 바깥쪽을 밀었지만 다시 파울이 됩니다 스윙 3진 오우 강은규 투수 나풀 황성원 선수를 상대로 3진을 잡다니요 라이징 페스티볼이라고 꼭 얘기해달라는 강은규 투수 네네 라이징입니다 라이징 이제 경기시간이 다 되어 치존팀을 3대7로 승리하며 디펜스원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